지현우 씨, 윤채 씨. 어? 윤채 씨는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? 원래 제가 지현수로 활동을 하다가요. 본명이 지금 주윤채거든요. 그래서 그냥 본명으로. 그렇군요. 아무튼 반갑습니다. 두 분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거리 그 오빠에서 건방과 음악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윤채 오빠입니다. 우후! 네, 안녕하세요. 사거리 그 오빠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현우 오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? 좋네, 이거. 창율 오빠입니다. 막 이렇게 끝에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. 아니, 근데 신기하게 왜 사거리 그 오빠예요? 아, 나 이거부터 오시면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. 사거리 그 오빠. 어떤 의미에서 팀명을 이렇게 지으신 건가요? 아,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삼겹살 먹고 회식하면서 얘기하다가 팀 이름을 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날 이제 저희 멤버 형 집에서 만화책을 보다가 만화책의 첫 장면이 길 위에 주인공이 누워있는 장면이었거든요. 그 길이 너무 인상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... 아, 사거리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? 차길에? 아니, 그냥 사거리의 길이 아니었고 그냥 일직선 길인데 쭉 그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의 지금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이 길을 쭉 걸어온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운을 띄었고 거기에서 이제 뭐 형이 사거리가 나오고 다른 멤버가 그 오빠? 뭐 이렇게 나와서 그냥 어, 괜찮은데? 어, 합쳐진 거네요? 네네네네네네네네. 네네네네네. 네네네네. 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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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빠는 그냥 다 그 오빠, 그 오빠. 어딘가에서 다 오빠, 오빠니까. 네.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빠라는 그 아이디어를 던져준 친구가 그 오빠라는 뭔가 추억을 본인이 듣고 싶어서 그 오빠를 던진 게 아닌가. 아니 근데 소개할 때 어, 윤채 오빠입니다. 현우 오빠입니다.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되게 저 친밀감도 있고. 네네네. 팬분들도 약간 그런 거 잘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. 네. 아무래도 또 현우의 이제 팬분들이 보통 이제 현우보다 그 누나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카페 이름도 누나본능이라는 이제 이름이 가장 크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누나들도 이 오빠라고 저희를 부를 수 있으시면 네. 굉장히 좋으시지 않을까. 아, 아까 저기 그 두 우리 피디님이랑 큰 작가 누나들이 저보다 누나거든요. 아, 두 분 보시더니 후벗하게 또. 네. 하하하하